AR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AR은 Augmented Reality 증강으로 구현된 현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드래곤볼 아시죠? 드래곤볼? 드래곤볼 보면은 스카우터 있잖아요? 딱 그걸로 보면은 전투력을 알 수 있죠. 그런 개념이라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거는 적인데 적이 도대체 어느정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정보를 주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구조는 개방형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착용을 하고 그리고 현실세상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나 컨텐츠를 봅니다. 주변 환경 대상 및 사용자 간의 사고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자는 현실상황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VR쪽은 내가 어떤 특정 역할을 맡아서 그거를 수행해야 되고 좀비를 뭐 사냥을 해야 된다던가 뭐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는 관점의 전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기획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플랫폼 그리고 미디어를 기준으로 해서 무언가를 기획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형태 정의 콘텐츠의 방식 인터랙션 관점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고요. 리딩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외에도 다양한 그런 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AR과 관련된 그런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영상을 보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공간을 실제로는 저 디바이스가 스캐닝을 다 하죠.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단순하게 저렇게 부가적인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프로덕티비티 즉 생산성 앱들 생산성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로도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뷰 안에 손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과 인터랙션이 또 가능합니다. 더 immersive ways to play New ways to teach and learn So put the new trap into place of the old one Yeah and tighten here and here 자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안에 보이시는 것들이 다 3D 컨텐츠라는 거죠 이 동영상은 처음에 홀로렌즈를 홍보할 때 나왔던 동영상이고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었던 동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실제로 2015년에 시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하면 저렇게 그냥 큰 스크린에서 보면서 플레이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실제로 보여주시죠 이게 어떻게 촬영이 가능했냐면 지금 플레이 하시는 분이 있지만 옆에 카메라에다가 홀로렌즈를 부착을 해서 촬영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손동작을 인식을 하죠 재미있는 건 들어가면 안이 보입니다 이렇게 음성인식으로 이렇게 명령이 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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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